자막제공자 야 나 안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지 야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와? 아.. 안 할게요 미안해요 삐졌어요? 안 삐졌어요 삐졌잖아요 지금 안 삐졌어.. 진짜 그런 말 하지 마라 알았어요 안 삐졌죠? 네, 알았어요. 형이랑 둘이 있고 싶은데. 또 나랑 둘이 있으면 뭐 하고 싶은데? 하고 싶은 거 있어? 교복 입고 롯데월드도 가보고 싶고 한복 입고 경복궁도 가보고 싶고 인생 내 것도 찍어보고 싶고 크리스마스 명동에서도 보내보고 싶고 그래, 나도 아무것도 안 해보긴 했는데 그거 다 어릴 때나 하는 거잖아, 20대 초반에나. 아, 나 20대, 20살 초반이잖아요. 어, 그치. 지연이 20살 초반이다. 같이 가줄 거죠?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. 진짜? 같이 가줄 거죠? 다, 4개 다. 그냥 우리끼리 나가면 안 돼요? 지연아, 그래도 오늘 되게 좋은 날인데 같이 있어줘야지. 화장실 갔다 올 텐데. 다, 4개 다. 다, 4개 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